지난 3월 27일 mc 세대에서 차박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올라오며 화제인데요. 해당 영상은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 하얀색의 차량 한 대와 젊은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있는 영상이었는데요. 차량 소유자인지는 모르나 영상을 보면 남성은 차량으로 이동 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몸을 차 보닛 위로 걸치며 면신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다시 내려와 이번에는 조수석 측면의 하체를 맞대며 다시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.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며 화제를 모았는데요.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걸 하는 걸까요?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위 안에 차를 강액스하는 놈은 또 처음 보네 저렇게 색차에서 깨끗해지겠나? 차가 섹시했나? 차 빠구리? 진정한 카색이군 이제 별걸 다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과거에도 해외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. 2015년 6월에 기사화 됐던 내용을 보면 태국의 한 남자가 포르세 박스터와 섹스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cctv에 찍힌 내용이 화제였습니다. 한 남성은 자동차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슈퍼카에 자신의 그곳을 비비는 장면이 녹화되었는데요. 이는 메카노필리아 증후군일 수도 있는데요. 기계의 성적 끌림을 느끼는 성도착증의 일종입니다. 자동차, 오토바이, 기차, 비행기 폐 등 다양한 기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남성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의견을 남겨주세요. 자동차, 오토바이, 기차, 비행기 폐 등 다양한 기계들이 대비한 식으로 rubberesseáo요. 아멘